아하하하 나 이거 왜이렇게 웃기지? 좋아요와 구독 아유 하아 아아 첫번째 게임 내리실 곳은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동그란 부분 여기가 네 착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전보고 내린 다음에 쭉쭉 근데 너무 많이 가도 낙하산보다 아래가 되니까 지금쯤 펴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누르면 조금 앞으로 가고 아무것도 안하면 그 직진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조절합니다 좀 불안한데 자 멈춰볼게요 잠깐 멈춰 멈춰 어 어 된거 같은데? 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자 맵을 열어보시면 여기 좀 멀긴 멀다 근데 갈 수 있는 거리거든 코스모 드로미 뭐야 코스모드로미 뭐야 하여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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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대기 여기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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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실환다 우와 장반이다 하하하하 이거 보는게 더 재밌다니까 아하 못왔어 W.A.S.A 나 이거 왜이렇게 웃기지?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지키기만 하면 돼 이제 와 올라갔어 이것봐 한명 올라간다니가 못 올라가게 막고있는것봐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떨어져서 와 엄청 많이 올라온다 이거 어떡해 비켜 내 자리야 비켜 지켜낼 곳인가 와 최후의 일일이다 피가 근데 일이야 와 축하합니다 끝난거 같은데 그치 끝난거 같은데 그치 더운다 아직 많네 그치 아냐 총 쏘는거 좀 어떻게 해줘 봐 뭐야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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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약속 쏘고 저거 어떻게 좋아 총 쏘게 무서워 어 맞아 죽었어 어 그러네 늦게 오는게 유리하네 와 이거 잘 올라간다 사람들 와 이거 잘 올라간다 사람들 축하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이거는 끝 이제는 콕 어 하하하하하하 어 괜찮아요 내가 10번 보여줄게 자 여기서 야 개 어려워 이거 개 어려워 미치게 어려워 하하하하 찍어줄거 없이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싸우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다 뛰어오는데 하하하하 카메라에 재밌겠다 하하하하 우와 이거 징그럽다 하하하하 탈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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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 올라왔어 싸워 싸워 비켜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비켜 비켜 어 나도 같이 싸우자 하하 아이템 보이는게도 재밌나 어 죽었다 미화 하하하하 아우 떨어 졌어 어떡해 너무 속상하겠다 저λ . 저녁 충격 어 진짜 Marg 어떡해 떨어 졌어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수많은 때가 보고 있다 지켜내야 한다 선빵 필수 선빵 필수 방금 이 사람 착지했는데 떨어졌어 쌓여가는 시체상자 또 올라왔어 나도 같이 싸우자 뭐하는거 이 사람 재기차기 낑겨서 죽었어 진짜 상자 이거 뭐 근데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았어 아직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졌어 에이 자라 레지 그랩으로 올라오려고 와 진짜 끝이 없다 언제 끝나 이거 와 올랐다 와 이거 진짜 늦게 올수록 유리하다 시체야 이거 뭐야 자 최후에 너무 빨리 내려버렸다 스포어유 그런거 같애 이거 늦게 내려야되나봐 자 피도 비슷해 이건 내가 볼 때 오른쪽 뿐이 있겠다 피가 좀 더 많아서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빠밤빰 자 서로 눈치만 보고있죠 마우스의 주인공 숨막히는 빠밤빰 오 오 오 우와 헤드샷 와 아이디가 축하합니다 와 몇 키됐어 이번엔 1키밖에 안했는데 세리머니 가방이 좋아 좋아 이럴 여기 이럴 연기 아 그렇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